일단 코비드19 때문에 경기가 V자로 회복을 했죠. 수요가 살아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SM 제조업지수의 세부 항목지수 중에 신규 주문을 보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왔죠. 코비드19 이후에. 그런데 수요는 바로 행위자가 결정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난 사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물건. 그런데 공급은 반응자예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바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특히 코비드19 때문에 경기가 매우 안 좋을 거라는 비관론 속에서 생산 능력을 확충해 놓은 사람은 없죠.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설비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올라오는 것은 수요의 행위자의 결정보다는 늦습니다. 시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차의 일시적인 시차에 의해서 갭이 생겨버렸죠. 사고자 하는 수요는 빨리 올랐는데 공급은 시간을 두고 생산해야 되니까 설비 가동률이 올라온 시간에 시차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 아마도 코비드19 이외에 코로나19 이외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일정 부분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현상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뭐가 있습니까? 어떤 미국의 밸류체인, 바이든 정부 이외에 형성되면서 중국이 좀 고립되고 있죠. 그러면 중국이 이후에 원자재를 조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수요를 땡기게 됩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필요한 원자재보다 더 많이 일단은 수입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 부분이 또 한 번 수요 곡선을 조금 더 큰 폭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수준보다 더 많이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급 곡선이 원래 공급 곡선이 AS0라고 보면 지금 모든 자본들이 ESG, ESG 하잖아요. 모든 자본들이 탄소 중립의 목표와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산업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탄소를 배출하는 이전의 산업에 대해서는 자본이 투자되지 않겠죠. 그리고 기존에 생산하던 업체들도 좀 줄어들겠죠. 설비 능력이. 그렇게 되면 마치 약간의 과점화된 공급 곡선으로 바뀌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기울기가 조금 가팔라지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진 곡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요보다는 공급 곡선의 이동이 늦다. 수요가 바로 행위가, 행위자가 수요를 하자마자 공급을 여기 있어요 라고 물건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 곡선의 이동폭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폭보다 작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이 물가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고 조금 지울까요? 아이고 다 지워지네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고 공급선이 이 정도 왔지만 원래는 여기 있지만 원래는 저기 AS0였죠. 여기겠지만 조금 더 가팔라지고 더 이동하면서 물가가 더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것 그리고 그 통화정책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언제까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생산자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치죠. 하반기에도.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계속 높아진다고 치죠. 그런데 이제 소비자 물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치죠. 이 정도 오른다고 치면 이 CPI에서 PPI를 뺀 갭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파란색 선입니다. 내려가는 국민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산한 물가는 올라갔는데 내가 하는 판매 가격은 그만큼 못 올리니까 내 마진은 줄어들겠다. 그럴 수 있죠. 그 갭이 내려간다면 기업의 마진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면 기업들의 순위익률은 그때마다 다 이 순위익률은 하락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더라는 거죠. 기업의 순위익률이 어? 가격의 마진이 좋지 않아졌는데 기업의 순위익률이 올라갈 때도 있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바로 내려갈 때는 이 회색으로 음영으로 표시된 경기 침체 구간들입니다. 그리고 순위익률이 오히려 좋아지는 국면은 침체 구간이 아닌 경기가 좋은 회복 국면에 있을 때죠. 너무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가격의 마진은 조금 손해보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수량을 훨씬 더 많이 팔아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영업 레버리지도가 더 좋아지는 거죠. 물건을 10개 만들 때보다 100개, 1000개, 만개를 팔 때 그 생산 단가는 떨어지는 것이 규모의 경제 효과죠. 경기가 좋으면 팔리는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 마진이 조금은 안 좋은 조건으로 가더라도 그 수량을 더 많이 팔므로써 순위익률이 오히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경기 침체 구간인가요? 생각보다 경기 회복 탄력도가 너무 좋아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설령 저희들이 길게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설령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기업들의 마진에 대한 압박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업의 순위익의 마진은 물건이 더 많이 팔리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와서 오히려 더 좋은 흐름으로 난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순위익을 160조 내년을 175조로 보는데요. 2017년에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148조였습니다. 이것보다 작년에 또 83조였죠. 여기서 70% 이상이 올라오고 그 후년 내년에 20% 이상이 올라오는 이 기업의 이익 규정치가 크게 이것 때문에 훼손될 가능성은 없지 않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우려 뒤에 다시 또 다른 강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역량에서의 기업 마진과 관련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기업 마진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시장의 상승이 꺾일 거다. 강세장이 마무리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 비관론의 또 중심에는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이 자리 잡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나오면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경기가 나빠지는 거 최악이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안 되겠죠.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뭘까요? 어, 바이든 부양책이 작년에 1.9조 달러 쏘고 올해도 4.2조 달러 쏜데 추가로 더 많아. 그럼 수요는 더 올라오겠지. 그럼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가겠지. 그럼 물가도 올라갈 거야. 물가는 더 올라갈 거야. 인플레이션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야. 계속해서 올라갈 거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노동자는 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나는 소득이 더 많아야 돼. 그러면 나의 월급도 올려줘. 임금이 또 올라가면 물가가 또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럼 기업들은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또 부담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뭔가요? 물가가 올라가면 어, 내일 더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천천히 생산하자. 물가가 올라가면 주택가격이 더 올라갈 건데 좀 뒤에 지우면 더 많이 받겠네. 마진이. 공급을 지연시킬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답지는 뭐예요? 경기가 다운사이클에 들어간다. 그런데 물가는 오른다. 그래서 스택이니까 이제 시장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비관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바이든의 부양책 1.9조 달러 쏘았을 때는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소비에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냥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해졌듯이 바로 이제 구제금융의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가계 보조금의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수요가 좋았죠. 그래서 아까 ISM 신규 주문도 많이 들어오는 것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앞으로의 4.2조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소비로 바로 쓰는 그런 소득지원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뜯어보면 인프라 의료 교육 등이에요. 그리고 이게 8년과 10년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1.9조 달러는 한꺼번에 지원이 됐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부양책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쏟아들어 나오는 걸로 바로 대칭해서 규모만 와 4조 달러 넘으니까 앞으로 더 좋을 거야. 더 수요가. 그래서 물가가 더 크게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죠. 이 내용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다르게 행해지는 금액입니다.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부양책을 이전에 나왔던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수요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가계 보조금의 효과는 계속해서 서서히 약해질 것이고 앞으로 나오는 부양책들의 효과도 이 앞에 펼쳐졌던 1.9조 달러의 효과와 같은 수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은 안 맞는 거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오니까 노동자들이 임금을 좀 더 달라고 요구해서 물가가 더 올라갈 거야.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